자 준비가 되셨으니 두 번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. 셋, 둘, 하나, 황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살짝 실크 안 봤는데? 나서ㅋㅋㅋㅋ ninetareak azureak b 아, 저기서 알았네ικ 아예 안 scariest så 어쨌든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왼쪽 선수 힘들었나봐요. 자 그리고 일단은 0점은 안 나왔어요. 오른쪽 두 선수가 올라가네요.